김치찌개 김치찌개 더워 잠시만 더워 여기 김치찌개 진짜 맛있거든요 일단 양이 많아요 그거 일단 너무 좋고요 너무 좋은 점이죠 그리고 두부찌개를 할 수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좀 먹겠습니다 좀 먹겠습니다 녹음할 때는 연습할 때는 제대로 연습하는 편인데 PRS 연습할 때는 진짜 와 진짜 괜찮아? 이거 뭐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진짜 열심히 연습했죠 진짜 진짜 뭔가 이런 거 보면 진짜 뭔가 푸드띠야 열심히 메이크업 싶어요 좋겠어요 좀 셋 둘 셋 셋 넷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투부를 주관하는 김치찌개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투부밖에 안 나와요. 피아리스 파이턴에서 이 김치찌개를 우리가 5주 했잖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에 다섯 번 먹었다고 치잖아요? 스물다섯 번 먹었어요. 진짜로 또 먹었을걸요? 진짜 매일매일 먹었어요. 너무 맛있죠? 피아리스 파이턴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자연히 팬분들 부분도 있지만 이 김치찌개가 없었으면 어땠을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막판이잖아요. 그래서 김치찌개한테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먹고 있습니다. 5주 동안 고생했어 김치찌개 두부 추가 이거 어떻게 안 흘리지? 이거를 아예 이렇게 넣어야겠다. 귀여워. 오늘 진짜 경호원 지금이야 빨리 먹어. 경호원님들 같아. 경호원 팀의 아침 나 무서워. 이만큼? 아 좋아 좋아 좋아. 맞아요 그 정도. 그리고 밥을 같이 아 그 어려운가? 아직? 세훈이 아직은 아직 걸렸나?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여기야? 아직? 온다. 와요 이제? 와요. 온다 온다. 이거 제일 위험해. 이거는 먹지마. 먹지마. 이거는 꽉 잡고 잘 잡아줘. 이거 조절해야 돼요. 같이 몸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 약간 미스드미 약간 미스드미 아아! 아아아아악! 진짜 김만해. 아아악! 더 기울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제 편안하게 먹어요. 인도해서 봐요. 궁라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합칠깐만 집중.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오미 다 혼자 먹을. 맞아요. 오늘 늦은 뱀스 가릉은 뱀스 가릉은 뱀스. 이준아가 엔딩 영상 연습하고 있습니다 채원씨 혹시 사인 아 진짜 몸이 같아 사인파크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요 아 저 사장님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스케줄이 끝났습니다 이제 퇴근 저 이제 퇴근해서 퇴근을 수술을 했는데 퇴근하면 30분은 바로 침대에서 이러고 있어요 진짜 퇴근해서 아 맞다 오늘 편집을 다 놨고요 여러분들이 손 조심히 끊어져요 끊어져요 울 것 같아 울 것 같아 진짜 울 것 같아 와 아 편집 진짜 안 돼 나 편집 제가 세일할 때 멤버들한테 편집 받았는데 그래도 진짜 울면서 요즘 눈물이 많아 그래서 또 시간이 날 때 완전 천천히 보내야겠다 편집 편집은 멤버한테 보낸 거예요 뭐 세일 때나 오늘 같이 또 있었는데 뭔가 가끔 받아요 편집이 멤버한테 그래서 그래서 이게 너무 세진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와 나 이거 진짜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는데 이거 이건 뭐게요 이건 약간 저의 보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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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건데 이건 이거는 첫 1위 했던 더 쇼 이거 이거는 언니들 스케줄 갈 때 인생네 거 찍었던 거 이거는 이거는 막판에서 채연이가 던졌던 똥 사인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막판인가 이런 것도 다 추억이잖아요 이런 추억을 간지르 하는 게 좋아서 인간은 잊어버리는 눈물이니까 이렇게 약간 소소한 시간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다 보강하고 있습니다 씻어야겠다 씻어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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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가는 낮은 곳에 있는데.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감보다 더 깊은 사람. 맞아요. 와중에 목이. 감사합니다. 크라 침대를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절대 뭘 안아줘야 돼요. 안 고쳐야 돼. 그래서 맨날 이 친구를. 안 고쳐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안녕. VRS. 앨범. 살짝. 이렇게. 약간. 커튼? 를. 걸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영화나. 넷플릭스나. 그런 걸 볼 수 있게. 설정 해놓는 거죠. 근데. 프로젝트도 샀고. 다 준비는 때가 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하겠지. 하면서. 못 타고. 물건도 못 버려서.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그래서 짐이 점점 진짜 많아지고. 이제 짐 많이 터질 것 같아요. 짐이 너무 많아서. 정리해봐야. 해야겠어요. 아 맞다. 그리고 이 엄청. 큰 쿠션도 있어요. 진짜. 커요. 우와. 진짜. 크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요한이 있을 수 있어요. 침대가 제일. 안전한 거 알죠 여러분. 침대가 제일. 제일. 안전해. 일부러 밖에. 위험. 조심하세요. 밖의 세상은. 얼마나. 에? 얼마나. 응? 무섭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 침대가 침대 위에 있어요. 제일 안전함. 잘자. 흠. 흠. 잘려. 으악. 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